팽커펑 구독해! 으아! 할로윈 몬스터들이 병원에 왔어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마녀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손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스프를 맛보면 깜짝 놀랄걸?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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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톱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너무 아파요 뿌각뿌각 손톱이 부러졌네요 많이 아팠겠어요 손톱이 부러지면서 세균이 생겼을 수 있어요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먼저 소독해줄게요 이제 소독이 끝났으니 울퉁불퉁해진 손톱 끝을 다듬어 드릴게요 조심조심 자 이제 부어오는 살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연고를 발라줄게요 꼼꼼히 약을 발라줄게요 마녀 손톱 치료 끝 무슨 소리야 마녀는 무조건 긴 손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장 긴 손톱으로 만들어줘 어쩌지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손톱 위에 가짜 손톱을 붙여줄게요 초록색 손톱을 붙여줄게요 손톱이 아닌 것 같아요 맛있어 하지만 이것도 내가 원하던 손톱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 손톱인가? 그래 바로 이거지 나에게는 긴 손톱이 어울려 마녀의 부러진 손톱 치료 끝 부러진 손톱 새롭게 바꿔줘요 마녀 튼튼 손톱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고마움에 펼친 이 마녀의 특제 스프를 맛보여주겠어 전 괜찮아요 저, 저도요 어서 먹어보라고 알겠어요 아, 이게 뭐야 우리 몸이 바뀌었어 야 트리클 트리트! 할로윈 장난이지롱 두 번째 뱀파이어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야야 발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 힘들어라 아따! 아야야, 내 발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야야 아이고, 이런 뽀갓뽀갓 발이 부러졌네요 아이고구 제가 얼른 치료해 드릴게요 살이 많이 부었어요 살이 많이 부었어요 우선 엑스레이로 뼈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음 음 어머나 뼈가 모두 사라졌어요 제가 뼈를 찾아드릴게요 아우 그 다음엔 몸에 기운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특별히 채소를 갈아 만든 영양 주스를 드릴게요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고마워, 아기 상어 아, 아니 너무 피 갔잖아 뱀파이어 치료 완료 아우 뽀갓뽀갓 부러진 팔 깨끗하게 나았어요 팔 튼튼 몸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달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예 어? 어? 뱀파이어는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요 어? 흠 나의 빛지롱 세 번째 해골 환자분들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내 뼈 맞춰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난다 자, 날아 으흠 으흠 대공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이고 이런 삐걱삐걱 뼈가 모두 섞여있네요 제가 뼈를 제자리에 맞춰드릴게요 어떤 뼈가 누구의 뼈인지 헷갈리는데 아하 이럴 땐 마법안경을 쓰면 누구의 뼈인지 알 수 있지 분홍 파랑 노랑 흠 이제야 누구의 뼈인지 정확해 보이네 제가 뼈를 맞춰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분홍 해골부터 맞춰보자 노랑 해골과 파랑 해골은 빼고 분홍 해골의 뼈로 맞춰주면 짠 다 됐다 다음은 노랑 해골을 맞춰보자 파랑 해골은 빼고 노랑 해골로 맞추자 슉슉슉 좋아 마지막으로 파랑 해골 체력 끝 감사합니다 그런데 뼈 사이사이가 너무 아파요 아우 이런 너무 많이 움직이는 춤을 추면 뼈 사이사이가 아플 수 있어요 뼈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으아 무서워 아프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이제 정말 하나도 안 아프네 우와 이제 완벽해요 하루 종일 춤출 수 있어 야호 해골들 뼈 맞추기 치료 끝 삐걱삐걱 해골 뼈 삐걱삐걱 해골 뼈 제자리에 맞춰줘요 뼈 튼튼 해골 튼튼 아기 샤워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우릴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최고의 댄스를 선보이자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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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마워요 해골 환자들 모두들 치료를 잘 받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기 샤워 의사 선생님 아이쿠 깜짝 놀랐어요 아이참 또 어디로 간거야 여깃지롱 우리도 한 번 더 신나게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랄랄랄라 아직은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보자 그럼 안녕 안녕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